자 우리 확률과 통계 주요 문항 우리 3문항만 하면 될 것 같아요. 28, 29, 30 4점 문항을 좀 보러 갑시다.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28이 제일 어려웠어요. 29, 30 약간은 약간 허무함이 조금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4점으로서는 괜찮은데 29, 30이 보통 까다로웠거든. 6평, 9평, 수능 모두 29, 30은 굉장히 까다로웠었는데 그런 정도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진짜 어느 정도 쉬웠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주 쉽지는 않아서 또 거기다가 향후 학습의 방향도 풀이하면서 조금씩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가봅시다. 28번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우리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항이 또 나왔습니다. 29, 30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죠. 이 안에는 순열 조합, 중복 조합, 중복 순열 이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합의 법칙, 고배법칙 형태만 봐서는 이게 순열 위주의 문제인지 조합 위주의 문제인지 사실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딱 보니까 아 요거는 이제 조합 같아. 2랑 4가 갈 수 있는 곳을 의미로 딱 고르기만 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소 관계에 따라 그냥 대응이 되면 되죠. 이런 게 조합 요소가 좀 있고. 1, 3, 5의 함수값에 대해서는 홀수로 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수의 아주 중요한, 홀수와 짝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에 기반한 조건인데 곱해서 홀수야 그러면 모조리 홀수지. 하나만 짝수여도 전부 짝수가 되잖아. 곱해보면. 그런데 곱해서 홀수라는 조건은 아주 아주 특징적인 조건이에요. 모두 홀수구나 이렇게. 그래서 1, 3, 5라는 홀수 3개의 함수값에 관한 굉장히 제한이 심한 조건이 제시됐어요.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지. 자 그리고 아니나 나라 할까 또 가장 까다로운 조건 중에 하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확실히 3개로 지정되면 치역의 원소 개수를 3개라고 지정해놓고 그걸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것을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또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 중복주화 문제는 아닌데 보입니다. 기준은 누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홀수 3개가 홀수 3개로 가야 되는데 치역의 원소 개수가 3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홀수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집합을 하나 표현해 볼까? F1, F2, 아니 F3, F5, 홀수 1, 3, 5의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A라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A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현을 좀, 경우는 안 올 건데 표현을 좀 짧게 쓰려고요. 저 집합에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죠. 이 말은 쓰기는 다 썼지만 사실 다 똑같은 거다.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를 여러 번 쓰지 않기 때문에 원소는 하나다라는 것이 아, F1, F2, F5, F1, F3, F5가 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1, 2, 3, 4, 5라는 다섯 개 원소에서 1, 2, 3, 4, 5라는 다섯 개 원소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자, 이제 1과 3과 5가 모두 홀수로 가기로 했죠. 얘는 이제 모두 홀수니까 그렇다면 1, 3, 5 중에 홀수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일단 뭐 가운데 거 해볼까요? 정해야 되죠. 세 개 중에 하나의 홀수로 다 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 이 사모가 모두 3으로 가는 것을 경우의 수를 3, C를 해서 곱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예시를 들어서 처리해 나가면 되죠. 치역의 원소가 세 개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치역의 원소 하나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두 개 원소가 추가돼야 돼요. 이를테면 1, 2, 4, 5 중에 두 개가 더 추가돼야 되죠. 그것은 2와 4의 함수값으로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나머지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것으로 적하겠다. 이를테면 2와 5가 골라졌다고 가정해봐야 그러면 4가 5로, 2가 2로 가면 되는 거죠. 고르기만 하면 순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4가 큰 곳으로, 2가 작은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 순서가 정해지면 뽑기만 하면 되라는 논리를 적용시킨 거예요. 결론, 함수가 다 계산이 됐네요. 3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6이니까 18가지가 있네요. 자, 두 번째 값이다. NA가 2인 경우, 이 경우는 1, 3, 5라는 홀수 3개가 홀수 3개 중에 두 군데로 간다 이런 뜻이죠. 자, 1과 3과 5가 1과 3으로 간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특히 뭐 특별히 뭐 1, 3, 5 중에 누구를 가야 하는 건 없습니다. 두 군데로 가는 예로 든 거죠. 이것도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고 너무 멀리 가는 것처럼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 녀석은 혼자 가고 나머지 두 녀석은 같이 가고 이런 거 전에 그렇게 해도 되고 치역의 원소개수가 딱 두 개로 한정돼 있을 땐 여사권을 이용할 수도 있죠. 아무데나 가되 한쪽에 몰려간 두 가지를 빼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방법 선택하겠습니다. 자, 일단 1과 3 중에 1과 3 중에 두 개를 고르자. 1, 3, 5 중에 1, 3, 5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자. 그래서 1과 3을 골랐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2에 3승 마이너스. 이건 많이 쓰는 셈법이죠. 1, 3, 5 너희들 1, 3 중에 아무데나 가. 아무데나 가. 이게 중복 순열이죠. 그런데 다 그렇다고 다 1로 오면 어떡하냐. 다 3으로 오면 어떡하냐 해서 두 가지를 뺀 거죠. 뭔가 아무렇게나 해 그러더니 나중에 근데 그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뭐랄까요. 기분 나쁘게 하는 운동이다. 그치? 그래도 이렇게 세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역의 원소개수가 3개로 딱 지정된 경우 이게 쉽지 않아. 3에 뭐 몇 승? 그 다음에 2개로만 간 것도 빼고 1개로만 간 걸 다시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 그곳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풀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개짜리는 괜찮아요. 자 이제 남은 건 치역의 원소개수를 3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두 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추가해 줘야 돼요. 이를테면 2, 4, 5 중에 4 이런 걸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2나 4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치역의 원소개수가 1, 3, 4잖아. 1, 3, 4 확정된 거죠.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하나 추가해서. 그럼 여기는 3실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뒤에 야 니네 1, 3, 4 중에서 아무데나 여기는 근데 누군가 가긴 가야 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미 치역인데 얘는 현재 치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뽑고 나면 아 2랑 4가 갈 곳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일로 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일로 가야 되니까. 다시 다시. 새로 뽑은 게 누구든 대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될 것인지 미리 정하지 말고 1, 3, 4 중에 큰 것에 큰 것에 4가 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2가 4로 가버리면 4가 뭐 3이나 1로 가서는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어? 고르면 하나 가네요. 그런데 2가 갈 곳은 이제 4가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데 1, 3 중에 어디로 가면 되죠. 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건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가 간 곳을 정한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만약에 내가 2, 4, 5 중에 2를 골랐어. 치역으로 보충할 것. 그러면 4는 어디로 가야 되죠? 4는 어디로 가야 돼요? 꼭 2로 갈 필요는 없고 꼭 3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2가 2로 가면 되고 4가 2로 가면 2가 1로 가면 되니까. 아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경우의 수는 같겠다. 다시. 이렇게 되면 4가 3으로 갈 때 2가 2로 가야 돼요. 반드시 얘한테 누가 가야 되니까. 4가 2로 가면 이제 2는 3으로 못 가지. 2는 1로 가야 되지. 그래서 순서가 다 정해진다는 점에서 어쨌든 새로운 녀석은 새로운 녀석은 누군가에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는 항상 두 가지겠구나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음 아니면 두 개 중에 미리 하나 뽑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된다 라는 논리로 가셔도 돼요. 다시 다시 봐. 여기가 생각보다 여러분 정확하게 풀기가 좀 어려워요. 대략 이럴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라고 봐. 봐. 세 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잖아.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미리 뽑자고. 어쨌든 함수값은 여기 중에 하나랑 여기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이걸 뽑으면 이제 그 다음에 2가 1로 4가 5로 가는 것은 정해지죠. 그래서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를 뽑고 세 개 중에 이렇게 하나를 뽑고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순서대로 대응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안한 풀이가 되기도 하죠. 얼마인가요? 3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에요. 이게 6이죠. 6, 6에 36 36에 3배에서 108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NA가 NA가 3인 경우로 가자. NA가 3일 때는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갈 때 우리 홀수 1, 3, 5가 홀수 1, 3, 5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어쨌든 대응만 되면 되니까 3팩이 되겠네요. 3팩 홀수 3개는 3팩 자, 이제는 1, 3, 5가 치역의 원소가 돼버렸어. 2, 4는 더 이상 치역의 원소가 되면 안 돼요. 3개의 원소가 이미 다 확보가 됐으니까 뽑을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2랑 4를 어디로 보낼 거냐 이건데 그냥 3C하면 되겠네요. 그죠? 3C. 왜? 이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1, 3을 고르면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이때 2, 3개는 2, 4 같은 남은 게 아니라 1, 3, 5 홀수 자체예요. 그러고 나면 3팩은 6이니까 6, 3, 18이 되겠네요. 정답은 18과 108과 18의 허위입니다. 144가 되겠죠. 28번이었습니다.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28번이 이 정도라고 해서 지나치게 어려운 28번은 아닙니다. 하지만 28번 치고는 좀 까다로운 면이 분명히 있죠. 아 이제는 근데 28번 치고는 이런 말은 안 해야겠다. 그죠? 아니 28번이 제일 어려웠는걸? 그러니까 이제 번호대가 가지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럼 6평 전에 이미 27, 28, 29, 30에 속지마라고 분명히 퀘스트로 얘기해줬었는데 기억날까 몰라요?